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일단 저희 송이인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올해로 2살이잖아요. 너무 어려요. 물정도 아무것도 모르고 양들을 무리를 맞게 된다고 해서 통소를 잘 할 수 있을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 자꾸 사고 칠래? 2006년 터키에서요. 리더 하나가 15m 갭복을 뛰어넘게 되고 절벽을 뛰었어요. 양 400마리가 다 떨어졌잖아요. 경험이 없는 리더가 리더를 하더라도 그냥 그 결정에 아무 비판 없이 무조건 따라가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낼 경우에 그 무리 전체가 위협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문제죠. 비성세대들이 송이같은 어린 애들한테 체력적으로 딸리다 보니까 이제 보이시다. 보이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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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